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서순희님의 박씨의 여자입니다. 이 작품은 아버지 박씨의 정신적인 부재로 부성애에 허기져 있던 딸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고 병원비가 없어 박씨의 첩살이를 하게 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왔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대학 내에 있는 병원에서 윤자가 내시경 검진받는 동안 힘들어하는 과정을 지켜본 건 2주일 전이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 건물 쪽으로 내려가는 누나의 발걸음이 몹시 무거웠다. 병원 잔디밭에서 휠체어를 끄는 사람, 벤치에 앉아 환자복을 입고 담수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 봄볕이 화사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의사는 등을 돌린 채 시티 촬영지 앞에 서 있다가 대뜸 보호자세요? 라고 던졌다. 보호자가 앳된 여대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방황한 의사의 얼굴이 잠시 찌푸려졌다. 루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환자인 김윤자 씨는 저희 어머니세요. 아버지가 출장 중이라서. 그래요? 악성 종양입니다. 순간 무언가로 머리를 한 대 후려 맞은 것처럼 번개 같은 빛이 스치더니 눈앞이 캄캄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진료실을 뛰쳐나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 동안 흐늦게 울다가 수습하고 다시 들어갔다. 의사에게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낫겠느냐고 물었다. 의사는 양성이면 제거한 뒤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고 항암제를 투여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말기라서 수술은 못한다고 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과 함께 병원을 나왔지만 다리가 휘청거려 귀를 잃은 사람처럼 허둥댔다. 어쨌든 매주 두 번씩 있는 아르바이트를 가려면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야 했다. 지하도 입구에서 잠시 서성히다가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소희의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저 박 루나예요. 저희 엄마가 편찮으셔서 오늘은 소희 가회 수업은 못 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실세 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어디 가서든 마음을 가라앉혀야 했다. 발길을 옆에 있는 공원으로 돌렸다. 둘씩 셋씩 짝지은 연인들과 어린아이를 낀 가족들이 걷고 있는 모습이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자신만이 행복한 대열에서 밀려난 것 같았다. 루나의 엄마인 윤자 나이 이제 겨우 마흔 셋이다. 젊은 날부터 제재소를 하던 박 씨를 도와 모든 꾸준일을 하며 살림을 잃었다. 가족들을 위해 평생 쾌적한 잠자리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해다 바치고 공장 식구들까지 고스란히 윤자의 몫이었다. 외출도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도 화투장을 만지지도 않던 윤자였다. 어느 날 루나의 아버지인 박 씨가 몰래 딴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윤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병원 출입이 잦았다. 지수가 낳은 민영을 키우면서 집안은 이런저런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았다. 그 스트레스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하자 아버지 박 씨에 대한 분노가 쏟구쳤다. 공원 벤치에 넋을 놓고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는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골목에 이르자 지가 나란히 붙어있는 제재소는 불이 꺼져 있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멈추어 적막했다. 열려진 대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에 드러난 화단이 보였다. 꽃이 진 회초리 같은 개나리 줄기는 을신연스러웠다. 곧 여름이 오면 붉은 줄 장미가 담장을 장식할 것이고 분꽃과 사로비아가 피었다 질 것이다. 윤자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가는 것도 모르고 꽃을 가꾸었을 것이다. 대문 소리에 윤자가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일찍 오는 걸 보니 오늘은 소인이로 아르바이트를 안 간 모양이구나. 그런데 안 좋은 일 있었니? 안색이 왜 그래? 윤자가 여의고 핏기 없는 얼굴로 현관문 앞에 서서 한꺼번에 물었다. 윤자의 얼굴은 자세히 보지 않아도 흔히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윤기 없고 푸석푸석하고 탄력 없는 누런 빛이었다. 몸피는 마른 나무가지처럼 앙상하고 허리는 빼짝 말라 곧 부러질 것 같았다. 그동안 하찮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어둡고 기운 없어 보였던 이유가 암 때문이라고 생각되자 루나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윤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석 달인 것이다. 꼭 윤자의 주위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위스럽게 어려 있는 것만 같았다. 내 약은 타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말 없었어? 엄마 위계양인데 치료하면 낫는데 루나는 되도록 윤자의 눈길을 패하면서 좀 더 가장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밥 먹어야 하는데 반찬이 없어 어떡하니? 윤자가 반찬 걱정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며 여짓여짓 했다. 학교에서 군것질해서 밥 생각 없어 엄마 눈도 주지 않고 고개를 돌린 채 빠르게 말했다. 씻고 좀 누워야겠어. 감기 기운인지 머리가 많이 아파. 피곤한 척 엄살을 떨며 자신이 방으로 들어왔다. 가방만 던져놓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렸다. 목구멍 밖으로 슬픔의 덩어리가 꾸역꾸역 기어올랐다. 루나는 울음을 꿀꺽꿀꺽 삼켰다. 다음날 출장을 갔던 아버지 박씨가 돌아왔다. 루나에게 윤자가 위암말기라는 소리를 듣고 박씨의 얼굴 근육이 몹시 떨렸다. 허어로운 눈길로 창밖을 바라보곤 내내 말이 없었다. 문을 잠그고 불 꺼진 방 안에서 거칠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온 건 이튿날이었다. 그날부터 박씨는 바깥세상과 담을 싼 것처럼 윤자 곁에만 붙어있었다.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하고 약을 챙기고 방 안을 쓸고 닦고 윤자의 주변을 보살펴주었다. 병들면 가깝던 사람들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데 다른 여자들에게 품을 내어주던 박씨가 아픈 윤자 곁에서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약을 챙겨주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루나에겐 아버지 박씨의 그런 살가운 모습이 오히려 낯설었다.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벌인 윤자는 오직 박씨가 곁을 지켜준다는 이유만으로 평안해 보였다. 현관에 켜진 전등에 하루살이와 나방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창문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불빛에 휩싸인 화단과 집안 곳곳의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떠도는 것 같았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늙고 병드는 존재였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점점 저 세상으로 스며들어가는 윤자를 보고도 속소무책인 것이 루나는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신께 기도해도 윤자는 하루가 다르게 나무 등걸처럼 말라갔다.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오는지 피골이 상접한 윤자를 보는 것이 괴롭고 슬펐다. 화단 앞에 앉아 울고 있는데 중학생인 여동생이 현관에서 나오면서 루나를 다급하게 불렀다. 언니 엄마 얼굴이 꼭 해골같아. 씻고 본 옷을 입은 악마가 엄마를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가는 꿈을 꿨어. 그러더니 어둠 속으로 아주 사라져버렸어. 무서워서 오늘은 언니 방에서 자야겠어. 잽싸게 침대 시트 속에 숨는 동생은 아주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다. 실은 루나도 윤자 방 앞을 지날 때도 고개를 돌리고 무엇에 쫓기듯이 지나오곤 했다. 윤자가 이 세상을 떠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주 정을 떼나 보구나 생각했다. 윤자는 의사의 선고대로 알아놓은 지 3개월 가까이 되는 날 발작을 일으키듯 숨가빠 있다. 윤자가 끊어질 듯 말 듯 무관의 소리로 박스에게 말했다. 지수라니 윤자의 입에서 나온 지수란 말에 루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민영을 떼어놓고 간 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던 지수를 임종 직전에 꺼내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미안해. 이 세상에 당신과 취착하고 좋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 편히 잘 가. 아이들은 걱정 말고. 윤자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박씨는 제재소 사장이라는 허세와 가장이라는 위엄을 벌인 것처럼 보였다. 루나는 박씨가 윤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자 그 울음도 어딘지 가짜 같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비굴해 보였다. 루나는 윤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 얼굴에 대보았다. 이제 막 숨을 거둔 윤자의 손은 따뜻했다. 그러나 점점 종아리도 무릎도 허벅지도 허리까지 싸내려지다가 심장 그리고 손까지 차갑게 식어버렸다. 루나는 동생들과 사막에 홀로 버려진 고아처럼 생각되었다. 영화 속에서 본 장면처럼 박씨의 바지에 매달려 가장스럽게 몸부림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모여선 이웃 사람들에게 더 슬프게 보이고 박씨의 지난 날의 외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낱낱이 까발리고 싶었다. 윤자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지치도록 울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말없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음악을 듣고 편히 잠이 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탔다. 루나가 초등학생인 소희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였다. 학년이 올라가고부터 피아노 외에 숙제를 돌봐주는 가정교사로 변했지만 보수도 괜찮고 그의 식구들과는 가족처럼 지냈다. 무엇보다 소희가 잘 따르고 그의 부모님이 루나를 마음에 들어했다. 버스 안의 라디오에서는 피아노 선율이 절규하듯 흐르고 있었다. 윤자가 죽고 난 후부터 허망한 때문에 피아노 선율은 물론 가요한 곡도 슬프게 들렸다. 소희 내로 가는 길은 숲의 터널이었고 창밖에 정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는데 죽은 윤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도 버스 안에서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젖는 동안 소희는 집 앞에 닿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시간엔 포묵점을 하느라 집이 비어있곤 했는데 소희 엄마가 문을 열어주었다. 소희 엄마는 아픈 소희를 막혀놓고 서둘러서 집을 나갔다. 루나는 뜨거운 소희의 이마 위에 참물수건을 얹어주기도 하고 미움도 먹였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잠든 소희 곁에 누워 가슴을 도닥거려주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결처럼 문소리도 없이 다가온 인기척에 루나는 벌떡 일어났다. 언제 들어왔는지 소희의 아버지인 영섭이 침대 옆에 장승처럼 우뚝 서서 루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그대로 누워서 소희랑 한숨 주무세요. 영섭은 소희가 깰새라 목소리를 낮추곤 루나를 침대에 도로 눕힐 기세였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허리에 팔을 두르더니 루나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순식간에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다지 싫지 않았다. 아니 평소에도 루나를 바라보는 영섭의 눈빛이 그윽하다 여겼는데 그 한 번의 입맞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미팅이다 뭐다 남자애들에게 마음을 흔들린 적이 없던 루나에겐 처음 느끼는 사내의 입술이었다. 루나는 우울할 때 오래오래 눈을 감고 그 입술의 촉감을 더듬으며 미소짓곤 했다. 영섭을 생각하노라면 슬픔이 사라지고 사방에 뿌옇게 끼었던 안개 같은 것이 거치는 느낌이었다. 루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박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 부성애에 허기져 있었다. 더구나 처벌 두고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박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왔다. 남편을 무조건 믿고 순정하던 윤자도 그때부터는 박씨와 무섭게 싸웠다. 그런 집이 싫어 밖으로 나둘 때 소위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소위의 아빠인 영섭을 마음속으로 혈흑처럼 의지했다가 그날 단 한 번의 입맞춤으로 두 사람은 급속하게 친해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영섭이 사랑의 화신처럼 보였다. 그날도 캠퍼스에서 나왔을 때는 비가 몹시 쏟아졌다. 우울한 얼굴로 비를 맞으며 앞만 보고 걷는데 누군가 곁에 와서 우산을 씌워주었다. 영섭이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영섭의 양복 소매 밖으로 나오는 와이셔츠 소매가 눈이 부시도록 하얘다. 두 사람은 우산을 쓴 상태에서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영섭 몸에서 스킨 냄새가 났다. 문득 이 사람도 내 몸에서 무슨 향기 같은 것을 맡을 수 있을까? 루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한때는 교사가 되어 이런 멋진 남자와 결혼해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기도 했던 루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생각되어졌다. 엄마 윤자가 죽고 없는 자신은 이제 둥지를 잃고 헤매는 깃털 빠진 새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결혼은 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교육대학에 갔고 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한참을 함께 걸어 내려오자 도로변에 영섭의 그랜저가 세워져 있었다. 타요. 영섭은 차문을 열어주곤 조수석에 앉은 루나이 타이트 스커트에 하얀색 블라우스 차림을 눈부신 듯 바라보았다. 선생님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고 창백해요 몸도 많이 야인 것 같고 마지로서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거야 형제들을 봐서 힘을 내고 아버지 잘 위로해 드리고 영리하니까 이 난간을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요. 영섭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카슴에 붙은 블라우스 단추를 목 밑까지 채워주면서 루나의 등을 도닥거렸다. 다소 한적한 곳에 이르러 꽤 깔끔하게 단장된 식당 앞에 차가 세워졌다. 가끔씩 루나를 데리고 가주던 유명한 곰탕집이었다. 루나는 조금 마르고 해맑아진 얼굴을 보여주고 싶을 때 나타나준 영섭이 고맙고 반가웠다. 넓은 뚝배기의 도가니탕 안엔 인삼과 대추, 은행, 이런 모를 약초뿌리가 뒤섞여 뽀얀 국물과 함께 설설 끓었다. 많이 먹고 힘내요. 이런 것도 좀 먹고. 영섭은 혀를 찢찢 차면서 인삼을 건져 루나 앞에 놓인 도가니탕 뚝배기에 담아주었다. 국물은 입가에 옮겨붙어 끈적거릴 만큼 지냈다. 아르바이트 가서 소이네 집에서 가끔 마주쳤을 때보다 밖에서 만난 영섭은 늘 그렇게 달랐다. 언제 봐도 남봉꾼처럼 떠들거리거나 교활하거나 탐욕스럽지 않았다. 감정이 휘둘려 흐트러지거나 결코 가볍지 않고 여유있게 차분하게 대해주는 것이 마냥 좋았다. 남자들은 모두 아버지인 박씨처럼 가부장석이거나 날카로운 줄 알았던 그녀는 영섭같이 부드러운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다. 영섭이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다 볼 때마다 루나의 혈액 속에 욕조 속에 따뜻한 물처럼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저 시민교육단체에 가입했어요. 딱히 얘기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영섭은 그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정직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자로 뭉친 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불의의 분노하고 잘못되어지는 일들을 지적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교육자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도 박지 않을까요? 루나는 쉬지 않고 영섭에게 자꾸 설명했다. 그는 언제나 무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루나의 얘기를 들어주곤 했었다. 그러고 보면 루나가 하는 일이라며 무슨 일이든지 찬성하고 박수를 쳐주었던 것 같다. 골프 좀 덜 치시고 제가 활동하는 그 시민단체에 기부 좀 해주세요. 루나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못해줄 것도 없지. 얼마나 하면 되지? 마음껏 요구해봐. 그가 조용히 웃었다. 어머, 집 한 채 값 기부해 주시려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하하. 암튼 얼마가 되든지 내 꼭 기부하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요. 바람 쐬어줄게. 그때부터 자신이 돈과 사치로 더럽혀지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식당을 나왔을 때는 비가 그치고 서쪽 하늘이 온통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차가 호젓한 숲길로 달렸다. 루나는 얼굴이 상기되고 자주 웃음이 나왔다. 거기 진녹색 물감을 처덕처덕 지디겨 바른 듯이 싱그럽던 숲은 이제 노랗고 붉은 파스텔톤이었다. 노을빛과 함께 눈이 아래도록 고운 숲빛깔은 어떤 아련한 꿈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영섭은 숲속의 모텔에서 루나를 능욕했다. 어린 여자를 탐하는 영섭은 눈이 뒤집힌 거나 마찬가지였다. 한 남자의 무식하고 거친 욕망 앞에서 루나는 찢기고 무너졌다. 그도 본능 앞에서 한 마리의 난폭한 짐승일 뿐이었다. 먹을 것을 보고 오래 참고 탐색했다는 게 다를 뿐 영섭의 자상함엔 루나가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섹스는 그렇게 취한 것도 아니지만 부성애라는 가련한 허영심을 가졌던 루나에겐 충격이었다. 자유연애니 번개 섹스니 스와핑이니 하는 시대라 해도 남자 때문에 대학 시절을 헛되이 보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더욱 순결을 지키고 싶었던 루나는 일방적인 성각인계 앞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고 영섭을 원망했다. 윤자보다 젊은 지수와 바람난 아버지를 경박하고 추악하게 여겼는데 자신이 그런 유문환과 깨름칙한 인연을 맺다니 자신을 죽이고 싶었다. 몸을 함부로 굴렸다는 자괴감에 오래오래 흐늦게 울었다. 영섭은 욕구를 채우고 나서 루나에게 용돈을 주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비굴하고 욕망에 이글거리는 얼굴이 감춰졌다는 걸 깨닫곤 미움과 그리움에 망가졌다. 그러나 루나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아주 믿어버렸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가 내미는 돈 앞에서 대담해져갔다. 윤자가 죽은 지 3년이 흘렀다. 박 씨는 제재소 잃은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직접 원목을 사온다면서 사나울씩 묶고 돌아왔다. 루나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초등학교로 발령이 났다. 시골에 있던 루나의 친할머니인 김노파가 와서 살림을 도맡아주었다. 김노파는 시장도 받아주고 김치도 담그고 가족들의 입성을 챙겨주며 윤자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김노파가 식탁에 앉아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늘 늦으시나 봐요. 출장 가셨잖니. 그나마 다행이야. 너희 엄마 그렇게 죽으면 아범이 어떻게 살까 걱정했었는데 산 사람은 살기 마련인가 보다. 제재소도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너 그렇게 좋은 학교에 발령 나고 식구들 건강하잖니. 저승이 있는 너희 엄마가 보살피는가 보다. 너희 엄마는 얼굴이 예뻤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잘 대했는데 아까운 사람이 일찍 갔지. 세상에 너희 엄마처럼 솜씨 좋고 부지런하고 상냥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보겄니. 첩인 지수가 애를 안고 온 첫날은 펑펑 울더니 다음날은 갈비 굽고 갈치조림에서 한상 가득 차려 내놓던 너희 엄마였단다. 그릴 짓 갈락고 그랬나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인정스럽더니. 휴 새록새록 그립구나. 차라리 나 같은 늙은이를 데려가지 않고. 김노파가 눈물을 훔치면서 윤자 얘기를 꺼냈다. 할머니 그게 다 엄마의 운명인걸요. 그만 잊으세요. 루나가 김노파를 위로했다. 어느 날 아침 루나의 아버지 박 씨는 화단을 손질했다. 윤자가 떠난 후엔 아무도 돌보지 않아 꽃이 서너 송이밖에 피지 않던 꽃밭이었다. 더구나 우란의 서너평 남짓한 터닷에 얼그러워진 잡초들을 뽑고 가지를 잘랐다. 윤자가 그랬듯이 정성껏 땅을 고르고 상처와 아옥시도 뿌렸다. 그 모습이 하도 열심히 어서 꼭 식물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니, 꽃밭을 매면서 꽃을 사랑한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루나 자신이 꽃밭을 볼 때마다 윤자를 생각했듯이 박 씨도 지금은 없지만 조강지처인 윤자에 대한 그리움에 외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 다음 날은 박 씨가 손수 집안 문서를 주며 베란다 벽에 페인팅을 했다. 비싼 가구도 사들였다. 너희 엄마가 쓰던 농은 버려버렸다. 자기 농이 정말 멋져요. 어븐도 좋고요. 곧 아빠 생신도 다가오는데 친척들이 오시면 놀라시겠어요. 루나가 호들갑을 떨며 좋아했다. 너도 곧 결혼해야 하니 집단장도 하고 싶었다. 박 씨가 대꾸했다. 동생의 방과 루나의 방을 창고 쪽에 따로 만들어 줄 때도 별로 이상이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거실과 방마다 도배를 하느라 피아노는 뜰에 내어 놓은 상태고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좋았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과 동생이 피아노를 뚱땅 거를 때마다 신경이 쓰던 참이었다. 며칠 후 자주 왕래하지 않던 친체들이 왔다. 어쩐지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박 씨 생일이라곤 하지만 모두 미리 와서 분해 넘치게 차린 음식들이 그랬고 친척들이 한복으로 예를 갖추어 입은 옷차림이 그랬다. 아니나 다를까 루나의 할머니인 김노파가 먼저 운을 뗐다. 루나야, 민영 애미인 지수가 아직 혼자 있다고 하더구나. 너희 아버지와 들어와서 살 사람 중에 형편을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 싶은데 넌 어떠니? 루나는 그 말에 몹시 생급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지수가 재혼했다고 했는데 아직 혼자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윤자가 죽기 전에 지수 데려다 살라고 하더니 미리 알고 그랬던 것일까? 생각하면서도 새삼스럽게 지난 날 지수 때문에 윤자가 받은 상처가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윤자가 암성고를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책상에 앉아있는데 지수가 낳아놓고 간 민영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민영이는 빵을 먹다가 목에 걸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곧 숨이 넘어갈 듯 했다. 루나는 안방에서 잠이 든 윤자를 다급하게 깨웠다. 엄마! 민영이가! 민영이가 빵을 먹고 채에 숨을 못 쉬어요! 윤자는 잠이 묻은 얼굴로 건너방으로 들어왔다. 윤자는 숨도 쉬지 못하고 버리적거리는 민영이 입안에 손가락을 놓고 거칠게 후벼 파면서 궁시렁거렸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에구 내 팔자야! 그저 죽어버리기나 하면 내 속이 편할걸... 윤자의 말투는 이제껏 보지 못한 귀찮고 짜증이나 몸서리치는 목소리였다. 잔뜩 찡그려 붙인 구겨진 얼굴과 미움에 찬 목소리를 누나도 처음 들었다. 루나가 알고 있는 윤자는 천성적으로 참을성 많고 상냥하고 인정많은 엄마였다. 박씨 앞에서 감쪽같이 민영을 새로 얻은 딸처럼 예뻐하고 안아주고 먹이고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혀주던 마음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박씨의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들도 윤자가 걷어야 할 가족이고 베풀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남편의 첩이 낳은 민영만은 윤자에겐 부담스럽고 없어도 될 미운 존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애를 이렇게 구박하는 줄 몰랐다. 내년이 낳은 새끼 같아 봐라. 울고 불고 난리 났을걸. 사악한 년. 언제 들어왔는지 박씨가 들어오자마자 윤자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다행히 민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짱했다. 그때 눕기에 찬 박씨와 독살맞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박씨를 노려보던 윤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수의 몸에서 나온 민영은 윤자에게 평생 이하받지 못할 불행의 씨였던 것이다. 할머니 꼭 민영 엄마가 집으로 들어와야 해요? 아버지에겐 할머니와 우리들이 있잖아요. 루나가 항의하듯 말했다. 옛말에 열 아들보다도 악처가 낫다는 말이 있단다. 너희 아버지도 점도 늑도 않은 어중간한 상처라서 누구와든 재혼해야 할 텐데 머리큰 너를 포함해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아이가 셋이나 되니 그래도 제 자식이 있는 민영의 비가 낫다는 게지. 김노파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루나는 지수가 새어머니로 들어오는 건 정말 싫었다. 모처럼 평온하던 가정에 다시 그때처럼 불화가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루나 자신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으로 깨달아졌다. 김노파의 말처럼 아주 속을 모르는 낯선 사람보다는 지수가 들어와서 사는 게 낫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것이다. 지수가 오기로 한 후 루나는 윤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부엌 살림살이며 다락까지 사차치 뒤졌다. 그동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끌고 다녔던 옷가지와 소지품, 미처 옷으로 지어 입지 못한 벨벳 한복감과 양장천들까지 죄다 없앴다. 하지만 윤자의 자취를 쉽게 지울 수는 없었다. 하긴 집재로 불을 지르면 모를까 어떻게 한 사람이 살다간 흔적을 그리 감쪽같이 지울 수 있을까. 루나는 옷장을 정리하다 말고 윤자가 들고 다니던 구슬백 속에서 윤자의 진주 목걸이, 주민등록증 등 윤자의 유품이 튀어나올 때마다 소리내어 울었다. 박씨의 첩이었던 지수가 후초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갑자기 집안이 술렁거렸다. 감청색 철대문이 열리자 기밑까지 더벅머리처럼 길도 짧도 않은 어중간한 노랑머리의 여자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화장을 짓게 했지만 얼굴은 세모형이었고 붉은 얼굴 원숭이 같은 인상을 주었다. 몇 년 사이에 주름살이 많이 늘었고 깡말라 있었다. 과거에 민영을 낳아 안고 왔을 때 빨간색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엉덩이 한들한들 흔들며 걷는 지수가 아닌 전혀 딴 사람 같았다. 남색이 도는 짧은 스커트 위에 입은 분홍색 블라우스가 노랑머리 때문에 유난히 촌스러웠다. 문득 스커트 뒤에 숨어있는 얼굴이 하얗고 눈이 툭 붉어져 나온 두상이 큰 사내 아이에게 시선이 가다왔다. 아이는 웃지도 않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잔뜩 겁을 먹고 지수의 치마 뒤로 숨었다. 아이는 튀어나온 이마와 인중이 박씨를 쏙 빼닮아 있어 한눈에 박씨의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지수는 민영이 떼어주고 나간 후에도 줄곧 박씨를 만나서 둘째로 사내의 아이까지 낳았던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지수는 어딘지 모르게 기가 죽어 집안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 아이도 낯선 환경에 눈빛이 몹시 불안정했다. 지수는 김노파에게 큰절을 하고 숙무와 친척들과도 맞절을 했다. 아무래도 소파에 앉은 자리가 불편했던지 모양새가 엉거주춤해 보였다. 지수는 간간히 자기가 낳아 떼어놓고 간 민영이 눈에 걸리는 듯 자꾸 흘깃거렸다. 루나는 순간적으로 민영에게 친엄마가 생겼다는 것이 처지가 바뀌어 자신이 남의 식구가 된 듯 어색했다. 그새 언제 또 둘째를 낳았네. 아무것도 모르고 알타가 돌아가신 언니만 불쌍하시지. 휴 누나 내 밑에 애들이 착하다. 다른 집 애들 같으면 울고 불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퉁명을 부를 텐데. 고모와 김노파가 서로 마주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칼침이 되어 루나의 가슴에 꽂혔다. 실은 내색도 못하고 그 상황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자신이 정말 싫었다. 원래 타고난 성격이 말이 없는 루나지만 딱히 할 말도 없이 지수와는 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지수도 얼굴을 펴고 대한 적이 없었고 한 집에서 산다고는 하나 난과 같았다.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한 끼에 외출한 적도 없었다. 루나는 지수를 마음속으로 마음껏 깔보고 무시했다. 흐이그 저러니까 돈의 눈이 멀어 쳐있는 남의 남정내를 꼬셨지. 저 따위니까 첩대기지. 지수가 함부로 떠들거나 경망하게 웃거나 성급하게 화를 낼 때마다 속으로 몹시 능멸하고 경멸했다. 겉으로는 쉽게 새엄마라고 부르면서도 속을 열어 보이는 법 없이 늘 옹친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등 뒤를 원수처럼 노래보곤 했다. 박 씨도 가족들에게 냉랭했으며 전보다 더욱 쌀쌀 맞고 말투도 차가웠다. 루나는 가족들이 모두 서로 몸이 닿을까 봐 피하는 차가운 태도 때문에 질려서 지수가 언젠간 아주 떠나버릴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가족들이 병만 보고 살아도 박 씨가 함부로 대해도 지수는 박 씨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고 모든 수발을 묵묵히 들었다. 박 씨가 들어올 시간에 쌀을 씻어 돌솥이나 옹색한 밥솥에 쌀을 앉혀 그 밥이 끓고 뜸이 들 때까지 가스레인지 곁을 떠나지 않는 지수를 보면서 답답하고 걱정스러웠다. 집에 밥이 맛있게 살 때는 압력 전기밥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매번 박 씨의 바지와 와이셔츠는 물론 하얀 속옷을 빨아 다림질까지 하는데 몇 번이나 저럴 수 있을까. 루나는 의구심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지수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이 되는지 동생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박 씨와 가끔 다투기도 하고 언제 그렸냐 싶게 정 좋게 서로 오손도손대기도 하고 무릎을 베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사랑을 나누는지 헉헉거리는 소리와 함께 애응 같은 게 자주 들려오기도 했다. 그것을 보면 영락없이 엄마인 윤자가 먼저 떠올랐다. 옛말에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은 정으로 살고 조강지처와는 법으로 산다는 말에 있듯이 지수와는 그나마 정으로 사나 보다 하고 이해하면서도 점점 금술이 좋다는 표를 조금도 숨기지 않는 게 눈꼬리 쉬었다.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루나는 당돌하게 지수에게 물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와 살았는데 많이 편찮으셨어. 병원비가 없어서 술집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너희 아버지를 만났고 많이 도와주셨어. 어쩌다가 아이가 생겼고 민영을 낳는 바람에 살림을 차렸었지. 처음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지수는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까지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무렵 루나는 점점 영섭을 만나는 일이 대담해졌다. 한 사람의 불륜과 부적절한 관계가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어떻게 불화의 씨가 되고 불행의 원흉이 되는지 지수를 보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영섭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었다. 영섭은 누나를 만날 때마다 다른 최의를 요구했고 자신도 모르게 영섭에게 길들여져갔다. 말하자면 누나는 영섭의 섹스 파트너였다. 생각해보면 영섭은 동물적인 수컷이 되는 순간에만 누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용돈을 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었던 것 같다. 누나는 공허함 때문에 그가 주는 돈을 물수듯 했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와 헤어지는 날은 을의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고통스러워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뱃속의 생명체를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남자의 성욕이 자제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무분별한 것과 명품을 사고 싶은 욕심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지수는 어머니의 병험비를 위해서 박씨를 유혹했다지만 누나는 화려한 구두와 가방과 머플러를 사기 위해 영섭을 만나는지도 몰랐다. 누나는 영섭을 만나면서 그날 세 번째 불법 낙태 수술을 받았다. 병실에 누워 그런 자신을 혐오하고 영섭을 원망하면서도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산부인과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기를 기다리는 동안 누나는 참담해서 혼자 울었다. 누구 눈에 띌새라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인지 그 어떤 분노처럼 구역질이 났다. 부엌에 있는 커다란 스텐 숯에서 무엇인가 끓느라 부엌 미다지창에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었다. 누린내도 아니고 비린내도 아닌 어떤 냄새에 토할 것 같았다. 냄새는 숯에서 나는 것 같았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둑한 방 안에 지수가 누워 있었다. 루나를 보자 부수수 일어나 백지짝처럼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새엄마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참, 솥에서 마구 끓고 있는데 뭐죠? 루나는 지수를 흘끔 쳐다보며 물었다. 미역국이야. 나 오늘 수술했어. 낙태수술도 아이를 낳는 거와 같아. 미역국을 먹으면서 몸조리를 해야 돼.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야. 너희 아버지 만나고부터 아마 열 번도 넘게 했을 거야. 이제 징글징글해. 지수가 남의 말 하듯 힘없이 대꾸했다. 루나가 소위 아빠인 영섭을 만나면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듯이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박씨를 몰래 만나면서 지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루나는 말라서 더욱 뾰족하게 세모진 지수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자세히 바라보았다.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독감과 소외감에 찌든 지수의 얼굴은 딴 사람처럼 망가져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망가지는 지수의 얼굴에 루나 자신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루나는 갑자기 영섭과의 관계가 치욕스럽게 여겨지면서 그의 손길이 닿았던 가슴과 아랫도리를 도려내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중얼거리면서 좀채로 답이 오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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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